자 파 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 파는 6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육합이 있고 육파가 있고 육회가 있어요 육회가 지금 뒤에 이게 나올 건데 어쨌든 파를 보겠습니다 어 이게 좀 외우기도 어렵고 어 그냥 먼저 원리를 이해하시면 자 한번 보면 뭐냐면 이네파가 있어요 또 이네화목이 있죠 사신 합수도 있죠 근데 사신파 이네파 이네화목 이네파 어 이거는 해인으로 했는데 이네화목 이네파 사신합수 사신파 그 다음에 유자파 자유파 또는 어 축진파 진축파 미술파 술미파 어묘파 이건 제가 외우기 좋게 이렇게 해 놓은 건데요 자 해인사 해인사의 신유 가수 있죠 가수 신유가 나타나서 자축하기 위해서 자축년을 부르는데 어 진미한 음식과 그 다음에 술이 있어서 오묘하다 이렇게 애우려고 일단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의 본래 뜻은 핍박으로 통용한다 양지는 뒤로 자신을 포함해서 4개 4자리가 물러나고 음지는 자신을 포함해서 앞으로 4개가 나가면 파가 된답니다 그래서 한번 5를 볼게요 자 5를 보면 뭐죠 5를 보면 양이죠 양임으로 어떻게 된다 이거는 지금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술해 이거는 뭐냐면 지금 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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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로서 양이에요 그래서 5가 양이기 때문에 뒤로 4개면 자신을 포함해서 1 2 3 4 하면 뭐죠 묘에요 묘 그 다음에 묘는 음임으로 앞으로 4개 가면 여기서 4개 가면 하나 둘 셋 4개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묘가 있고 여기 5를 적어 넣어봤어요 그러면은 오묘파 있죠 오묘파 오묘파 여기도 오묘파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총 정리를 해보면 자 4개가 되는지 볼게요 이게 지금 앞으로 순환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많이 만들어 놓은 거에요 원래는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여기서 했던 오묘파를 지울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오묘파 지우고 그 다음에 사신파 사신파가 되는지 볼까요 자 4 4면은 음이기 때문에 뒤로 4개 가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뭐냐면 인에요 인 그 다음에 인은 양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하나 둘 셋 넷 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다보면 자 인해파 해인파 지웠고 사신파 지울게요 사신파 지우고 지우고 사신 여기 있죠 자 사신 지우기 사신이 또 있나요 아까 인해파 지울게요 여기도 인해파 있죠 해인 지우고 그 다음에 유자파 자유파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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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 자유 그 다음에 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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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미술파죠 미술 술미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4개 뒤로 4개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을 포함해서 양지는 앞으로 4개 아니 뒤로 4개죠 뒤로 4개 양지는 앞으로 자신을 포함해서 앞으로 4개 가서 파가 된다 이렇게 서로 맞추다 보면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왔던 육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육합은 위도죠 같은 위도끼리 결합된 것 그래서 오미합 그쵸 사신합수 오미합파 오미합파 사신합수 그 다음에 진유합금 묘술합파 인해합목 자축합토 이렇게 외웠었죠 오미합파 사신합수 진유합금 묘술합파 인해합목 자축합토 이렇게 우리가 외웠었죠 육합은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자 해인이에요 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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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은 인해합목하고 같아요 육합하고 똑같아요 그게 같은 게 뭐냐면 사신합수 여기 있죠 사신합수 인해합목 자 사신합 사신합목 또는 사신합수 합을 하면 수가 되지만 또 파면 사신파가 되요 신사파 사신파 그 다음에 인해합목인데 또 인해파도 되요 해인파도 되고 자 이거는 두 개가 나란히 같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죠 이게 사다리꼴망의 원주모양이라고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자파 자유파 미술파 술미파 그 다음에 오묘파 묘파 그 다음에 진축파 축진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영웅이 좋을까 라고 해서 이걸로 해인사 그렇죠 해인사의 신미술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그냥 입에 달달달 외우는게 좋겠죠 해인파 사신파 미술파 자유파 오묘파 진축파 해인사의 뭐 미술 어 미술품이 오묘하고 그렇죠 뭐 자유 사신 뭐 진축이 연결돼서 어떻게 한번 외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외우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해인파 사신파 미술파 자유파 오묘파 진축파 또는 인해파로 하도 되겠죠 인해파 그렇게 한다면 인해한목 인해파 사신합수 사신파 그렇죠 미술 미술의 화가의 풍에 화풍이 있으니까 미술파 자유파 오묘파 진축파 이렇게 일단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우는 방법은 각자 연구를 하시고 이게 나중에 한번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는 것은 양지 같은 경우는 뒤로 4개 음지는 앞으로 4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게 6개가 있다 지금 육합이 있고 자 여기 육합 있죠 이건 육합이고 파는 이쪽에 있다 그래서 인해파 사신파는 인해한목 사신합수하고 육합과 같다 나머지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원주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는 것은 어떻게 외울 건지는 각자 한번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해파 사신파 미술파 자유파 오묘파 진축파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파의 역할은 뭐냐면 파의 역할은 육합을 통해서 파벌을 조성하여 삼합의 단결을 방해한다 이게 중요해요 예컨대 자유파는 신자진 뭐예요 수국이죠 신자진 수국 삼합에서 신자진 수국인데 자유파가 있어서 자수가 오면은 유가 온다든지 자유파가 되어버리면 이걸 하나 끌어가 버리겠죠 유가 오면 자를 끌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삼합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진과 유가 육합을 하고 신자진 삼합의 경우 진과 유가 육합을 하고 진유합금 하죠 진유합금 그래서 진을 끌어가고 사유축 같은 경우는 진유합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사유축 합금 같은 경우는 사유축 삼합의 경우는 축과 자가 육합을 한다 자가 와서 자축합토 이렇게죠 자축합토 이런 식으로 끌어가 버린다는 거죠 육합하여서 삼합의 결합을 방해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 파의 종류를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네파 사신파 미술파 자유파 오묘파 진축파 이거는 자꾸 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점이 있고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이 예시를 한 거니까 지우고요 사주 중에 파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운명의 암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월과 일지의 파는 뭐가 나쁘다? 처의 궁이 나쁘다 월과 일지가 파가 됐다 그러면 원래 처의 자리가 어디죠? 일지죠? 일지 그래서 처가 나쁘다 처궁이 나빠지겠다 서로 파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연을 파하면 이거는 뭐예요? 부모죠 부모 조상자리 그러면 양친과 일지 헤어지기 쉽다 어쨌든 그 자리에 해당하는 육친과 문제가 안 좋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일지는 뭐다? 처의 궁이다 그렇죠? 월지는 뭐다? 원래는 부모 궁이죠 그 다음에 연도 뭐다? 조상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부모가 일지 헤어지다 월지를 파하게 되면 뭐다? 변동이 심하다 일지를 파하면 일신 고립하여 처자와 연이 약하다 자 일지는 처의 자리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실을 파하면 뭐예요? 원래 시간상으로 금명화 실에서 뭐에 속하죠? 실에 속하죠 뭐다? 만년 그렇죠? 만년에 속하고 그 다음에 또 육신을 보면 자식도 되죠 그래서 이런 쪽에 해당 자리가 안 좋다 파가 들어서면 안 좋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파는 육합과 관련돼서 외우는데 자 사신합수도 되지만 사신파도 된다 신사파 사신파 그 다음에 육합에서 인해한목도 되지만 육합에서 인해한목도 되지만 인해파 해인파 이렇게 된다 해인파 인해파 사신파 신사파 합과 육합과 파가 동일한 것은 이 사와 신 그 다음에 해와 인 이게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미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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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유자파 자유파 그 다음에 오묘파 오묘파 그 다음에 진축 축진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신사파 사신파 그 다음에 인해파 해인파 안 되면 이거를 그려놓고 외우면 되겠죠 이거를 찍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죠 그러면 미술파 유자파 진축파 오묘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어요 나중에 육합도 할 거예요 육합은 또 이렇게 이렇게 결합하거든요 육회 육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세 개를 연달아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마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